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을 찾아 채해병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안보람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선수사 후 특검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 특검 중 국정농단 특검을 비롯한 6건이 기존 수사가 끝나지 않고 출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은 곧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야권 공동 장외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DRš